아! 아! 아이고! 아이고! 이거 실스러워! 이거 이거! 아이고! 이거 내가 실스러워! 이거를! 아니 왜 바꾸나? 저거 뭐야? 저거 사기 아니야? 저거 버그야 저거! 아! F 삭제하라고! 이 게임은 특징이 이거야! 아이! 접속하기 전까진 진짜 하고싶을 게 많은데 막상 접속하면 할 게 없어! 재밌는 던전? 야! 그럼 오늘 이거 하자! 안 그래 내가 오늘 몽라 이번에 판타 좀 딴다 했잖아요? 오늘 할 거 정했습니다! 오늘은요! 몽라 한 번 맛보기 한 번 갑시다! 오늘! 판타! 마비노 기회 했으면 판타 좀 따줘야지! 어? 저 이를 봬도 좀 해요! 저 기다려 보세요! 좀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해보자! 괴스툴 로젠제니 화이팅! 아! 나 물 공포도 안 먹고 왔다! 아! 연습 연습 오케이! 오늘 연습! 오늘 연습! 오늘 연습! 오늘 연습이야! 오케이! 좋아! 자! 첫 번째 방은 가볍게 일단 끝났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나! 설마 저 2차 타이틀도 안 꼈니? 흐어어어! 여러분 이거 뭐였습니까? 이게 저예요! 여기는..여기는 뭐가 있더라 일단 쳐봐! 어... 아 daysuper댄제 완전세 일단 때리게하고 어떻게 하더라? 일단은 파이널 exhibit 일단은 파이널 쿠 preoc Zi 파이널 뿌리 어에이 야 파이 야 파티링 안하고 뭐해 파일해 파일 왜 놀아 문 밖이라 파일에 안먹힌다고? 젠장 파일해 파일 파일 내가 죽을거 같애 파티일링 파티일링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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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가보자 자 보내고 자 파이널티가 없다 그러면 이제 빼시 빼시 진정 진정해 하하하하하 정말 오랜만에 보죠? 여러분들 오랜만에 보시라고 오랜만에 보시라고 챔피언 변신 한 번 했습니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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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텀만 나와 뭐하냐 뭐하냐 젠장아 뭐해 아휴 설마 팬텀 나오겠어 개뿔 진짜 상임시켜요 진정하고 일단은 다음 계획을 세워보자 도와드려요? 아니야 도와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가까이 온 놈부터 일단은 자 이러면 샥 피해주고 그렇지 깐트롤러 피해주고 한놈 한놈 피해주고 한놈 한놈 피해주고 오케이 잡는다 잡니다 이긴다 야 깼다 아 겁나 힘드네 가만있어 여기는 뭐더라 여기 여기 어떻게 하는거 여기 공략법 까먹었어 여기 공략 어떻게 해요 연기 피해서 팬텀 죽이고 구슬 캐야 한다고요 마법이면 충분하지 오케이 오케이 팀연기 걸리면 팬텀 소환인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차근차근 다 하고 있죠 보이시죠 다음방 팀연기 또 어딨어 아니 저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어휘나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를 중앙화로? 뭘 쳐야되는거야? 아 개망했다 도망가자 일단 잡아줘 도망 잡아줘 아 잘한다 좋아 좋아 아 이거 연습때매 이거 이거 연습때매 연습때매 일부러 다 잡으라고 다시 할거에요 아 저 이거 공략법을 알려줘 어떻게 하더라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아이고 이거 실스러 아이고 이거 내가 실스러 이거를 눌러버렸네 이거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이거 아이고 이거 이거 내가 이거 이거 내가 안할라고 했는데 이게 밖으로 나왔다고? 뭐야? 아니 왜 밖으로 나와 저거 뭐야 저거 사기 아니야 저거 버그야 저거 한마디 잡자마자 앵커 바르면 돼요 아이고 손이 미끄러져네 이거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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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미끄러져버렸어 아 아 엘프야 또? 아 아 또 엘프야? 아 엘프 삭제하라고 아 오오오오오오오 отправ 안되자 안되자 10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나가있어요 알았어 오케오케오케 음 자 일단 와이습을 잡으라 이 말이지 일단은 파일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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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フ 놔줘 놔주어 놔주어 놔죽어요 놔주거요 어?! 니가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얽 나한테 fatto 로드 엔젠 생애 첫 중간 보스 혼자도전기 가 봅니다 자 갈게요 일단은 치고, 하고, 셀 voix 세우고 한 마리 더 하고 그 다음에 한 마리 이제 쟤 뭐해 쟤 뭐해 쟤 뭐해 쟤 뭐해 왜 안돼 x8 왜 쉴면 안돼 x7 왜 쉴면 안되네 x7 개 망했다 하하하 아옹 저 쇠모세 fashioned 놈 저거 진짜 저 개 쇠모 suffer 진짜 저거 뭐해 잡아줘 잡아 잡아 오늘 저녁은 녹용이다 오늘 저녁은 사슴 녹즙이다 아 보스다 보스는 이제 어떻게 하지? 아니 이 사람들 봐봐 아니 솔프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니까 솔프로 할 때 깡들로 잡았대 저기요 저기요 이래서 고수분들을 안 돼 이래서 부류 긁고 로그아웃해서 파일소를 잡았다고요? 저게 그나마 현실적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거 마음에 드는데? 부류 긁고 파일소로 잡는거 저거 저렇게 하면 안됩니까 여러분들? 저걸로 하면 돼?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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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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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어딨어 아! 아! 자 다시 촬영한 커트 자 커트하고요 편집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자 커트하고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자 다시 시작 1 2 3 4 3 4 4 4 4 5 4 6 4 7 4 8 48 48정도면 괜찮으니까 여러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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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났어 끝났어 50대 때렸어 50대 때렸어 50대 때렸어 로그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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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0대 때렸어 처음에 2대 때렸어 로그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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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지금 투과 진정한 싸움이다 자 파이수로 잡아볼게요 이제 최초 어 어 저거 진짜 깡딜로 잡으래 실환인가 게임 아 이거 또 걸려버렸네 자 이제부터 때립시다 이제부터 때려 이제부터 때려 아니 이걸 깡딜로 잡으래 와이씨 이거 어떻게 잡으라고 이거 그냥 잡자 그냥 잡을까 재미가 없는데 잡네 고고고고고고 잡읍시다 야 잘 잡네 나이스 내가 잡았다 어 막타 내가 쳤죠 내가 막타 쳤죠 님들 내가 잡은거죠 인정하죠 어 내가 잡은거야 알지 동시에 옵시다 하나 둘 셋 대체 뭘 위해서 다들 망설인거야 대체 응 동시에